여기에는 우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식량주의보 직전인데요. 점점 권리로 상단의 양식봉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도랜드 2호를 타고 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빵봉이 특삼이 났습니다. 관광객들이 하얀 모래 백사장에서 사도를 배경으로 해놨습니다. 여기가 수족관에 났다던 돌이죠. 여기 이제 우도를 이제 수족관에서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족관에서 낳을 수 있습니다. 고조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욕지가 되겠죠. 배지가 되고요. 배지가 되고요. 배지가 되고요. 배지지 않습니다. 배지가 되고요. 배지가 되고요. 배지가 되고요. 배지지 않습니다. 배지지 않습니다. 배지가 되고요. 배지지 않습니다.